어서오사 드세요 어쩔 수 없다 할리님 언제 건지 모른다 오 맛있겠다 오 맛있는 냄새 난다 지금 배고파가지고 크림발 스타일 우와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떡 할리 귀엽네 미코니만 서비스로 하나 달라요 미코니만 서비스로 하나 달라요 응 너무 따끈따끈하니까 맛이 나요 너무 따끈따끈하니까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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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엥신이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아 피자엥신이 제가 만들었어요 진짜 진짜 거짓말 안해요 하하하 파란 장갑 끼고 파란 장갑 끼고 파란 장갑이 원래 까만 장갑인데 숨 쉬려고 장갑옷이야 또 왔다 오 이건 뭐야 뭐지 무고기랑 수익고분만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다 또 왔다 또 왔다 네 또 왔다 너무 많이 시켰나 누리머니도 만들고 안 드시고 아니 다 먹을 수 있게 사랑해 네 그리고 저거 너무 많이 시켰다 너무 많이 시켰다 안 괜찮아요 타투 여보는 우리집에서 사가지고 오신 게 이거 아닌가 맞아요 여보, 저는 고상하게 먹었죠 그냥... 바지는 별로 안 돼서 고춧가루 새댁이가 해주는 김치빈칸 동민아 찍으라고요? 아 찍으라고요? 사진을 이쁘게 찍으라고요 이쁘게 안 보시는데? 이거 포크로 들어야 이쁘게 떠질걸? 아니요 포크로 하면 안돼 그냥 그대로 들어요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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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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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 끊어지기 전에 빨리 그대로 들고 가요 앞에 가가지고 난감 때문에 속이 안나와요 이쁘게 안나와요 이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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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genic 이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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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ames 저게 컴퓨터로 코딩해가지고 각자의 위치를 정해줘요. 자표를 이렇게 움직이는 다 알고 있어요. 다 초전도 알겠다. 몰랐잖아요. 솔직히. 아 지금 뭐지? 보인다. 사진으로. 어 운동회 그걸로 하나 가십시오. 망고키. 아 쿠키를 만들었다. 저 어디. 얘가 저기서 했는데. 아니다. 여기 있었나? 저녁한 거. 아 이쪽에서 했다. 아 쿠키가 다가 크구나. 양양타운. 어 뭐야? 아 가을운동회. 네. 오늘 가을운동회 컨셉이네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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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거. 이 영상으로 하신다. 안좋은거. 아, 어머. 여기 다큰 셔츠. 아, 귀엽다. 그, 달리지. 어, 달리는거 가지고. 음, 달리던거. 쟤 너무 좋아. 쟤 너무 좋아 봐, 쟤 너무 좋아 봐. 어. 쟤 너무 좋아. 어, 너도 너무 좋아. 어. 쟤 너무 좋아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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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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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택시 택시 조만간 또 봐요 사장님 대박나세요 네 제가 샀습니다 사장님 감사해요 잘 먹었습니다 우리 또 다음 약속을 정할까요 네 어디서 견딜까요 사장님 저 좀 저 길양손하고 가까운 데서 저희가 보고 갈게요 아니야 강아리로 오겠어 감사합니다 점포동 어때요? 점포동 왜요? 아 거기 안돼요 요즘 점포동이 뜨는데 안돼요 안돼요 차될 때도 없고 힘들어 차될 때가 제일 문제야 아 점포동 카페거리가 하여튼 카페거리 핫하긴 하던데 난 예전부터 갔었는데 근데 저는 주말에는 못만나요 언제 돼요? 저는 목요일이 제일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콘집 빼고 봅시다 카톡할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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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세요 안녕 대박나세요 그냥 편하게 대박나세요 대박나세요 아니 주차비 줄 것도 아니면서 왜 계속 상기를 시키노 미안해서 그렇지 하푸는 하푸는 할게 주차비는 하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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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수